무장 배나 페이슬더스 아이언 K 레드 아니 진짜 드롭킥 넣자 아이언 K 레드 드롭킥 나왔으니까 나는 보자 다가 빰 빰 빰 빰 빰 빰 대검 난관 전장 전장으로 겁나 애매하게 나오네 에반들 에반들 망 망 망 망겜특 쓸더스임 백넘 쓰레기인데 라가블린 나온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얘도 얘도 좀 그래 금방 조금방 희 희 희 희 희 희 희 희 이 정도면 잘 잡았다. 포션을 쓰긴 했지만. 마클 약해요. 오예. 케이슬 넣었어. 포장 또 재. 한 장이면 될 것 같애. 부쳐 헨성. 아니. 이게 뭐야. 니들 뭔데. 힐 났네. 아이씨. 아이씨. 아. 제발. 역시 킹황초기. 헬리퍼스. 고멜 타격. 사. 혈. 오예. 이사. 어폭 이사 둘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둘 다 사면 돈 없는데. 헤헤아. 아. 아이씨. 일로 가자. 어쩔 수 없다. 체력도 그지같아 온 들고 꺼져 마음이 바뀌었어 비져 넌 못 지나간다 포션 안 써도 잡을 것 같으니까 쓰지 말자 아잇 똥 깨민거 티나줘 아니 이건 써야겠다 포션 빠진건 아쉽지만 룬 피 룬 피 룬 피 룬 피 세 장 룬 피 아 인생 망치가 낮긴 할 듯 뭐만 하면 된 각이래 각이 얼마나 넓은거야 360도 신참 잘 봐라 360도 망치각이다 망치란다 망울각이다 엘리트 포션 빨로 잡아야 되는데 엘리트가 지금 길박 오지게 하네 엘리트한테 깝치면 뭘로 가는 수가 있어요 아 미친 엘리트 알려줍쇼 아 잘못 가져왔다 엘리트 포션 비 엘리트 포션 오케이 지금 아니면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무감각 플러스 드로가 그지 같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드로가 그지 같은 가장 큰 이유는 대기 거지 같기 때문이다 불변의 진리 백이 좋으면 드로가 잘 나온다 흠 헤란 불조약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아쉽네 오 나쁘잖아 오케오케오케 낫배드 낫배드 어 낫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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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킥 잘나...했어 망치라서 자는거 아냐 난 잘려고 했어 고마워 tecnología 괜찮아 무감각은 중요하잖아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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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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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는 참 잘 잡는 덱인데 진화 진화 좀 쫄보픽인데 쫄 필요가 있겠지 안 쫄면 뒤집 몰 루피오 카드 몰 음 루피오 카드 네 안녕하세요 개꿀잠 아클 개꿀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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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아니 잘못 눌렀네 오함 어차피 자야되서 큰 상관은 없음 이사 두개 넣으면 이사가 기사태원 꼴바등 아 잠깐만 카운터 나왔다 귀여운 삼코스트 드롭킥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을 강타할 전국을 강타할 카운터 상타가 온다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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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끈 노 노 아잠 밖에 못잔다 미인은 잠꾸러기 미인은 잠꾸러기 미인클레드 거센 쓰자 배수 안쓰면 어따 쓰냐 영액은 아끼고 싶네 오 잘 떴다 끝 수 고 19 19 19 19 19 19 19만 딜 쓰는 아 이 언클레드 발굴 발굴 굴 오우 예 이제 진짜 방어 돌릴거 안나오면 망한다 산막에서는 꼭 떠야된다 경로랑 난관 극복 정도 난관 극복은 답을 알고 있다 정말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카드 아 진짜 험둠이 개노라인 참고대기였으면 암색겠다 써야겠지 써야겠지 써 야겠지 돈으로 될까 같은거 생각하면 세 장드로 한 장드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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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은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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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 전에도 그랬지만 광기 넣으면 이제 이제 광기 넣으면 경로나운 이런 게임이니까 소반술 강령술사가 됐나 강령술사가 됐나 식원 아 진짜 나오나 봐봐 아이씨 강령술 성공 성탑 성탑 have one day today it's science 성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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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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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오우 포션은 웬만하면은 저거는 들고 있을 것 같다 아씨 성색 에이 아 신입이 첫날부터 지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지도류 잠시병 아 필요없지 않나 질 어 병안에 뜬 신성 아 아 들을 왜이러냐 1댐 맞고 아 전선도 있는데 업가임 업가임 아이씨 야 콜 걸지마 이마 어 어 안 뱉해 필소 굿 터뜨로 첫들어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지나 역시 쫄보픽이야 근데 지나먹기 전에는 전략의 선제가 나올 줄 몰랐지 약과 풀리고 잡으면 안될까 너무 귀찮은데 아하하이씨 포션 빼기 싫다 센터그래프 있으니까 센터그래프 있으니까 쬐자 포션 빼기 싫다 센터그래프 있으니까 쬐자 쬐자 좋아 광기가 살렸다 쬐자 기사 업호 업호 정도는 하나 더 넣어도 되지 않을 뭐야 저거 나 너 싫어 아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지 아 담배도 필수 있고 도박 영액도 있고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음 캘리퍼스도 있고 포션벨트도 있고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음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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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중천조 펀치 이런 힘 조절을 잘못했네요 와 지명타 아는사람찌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온 펀치 10배 인공물 빼는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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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제 포션을 쏴면 되겠다 질 자신이 없네요 자신이 없어요 제일 자신이 6포션 빼는 거는 당연한 거고 오 뭐요? 아르미 번지 번지 전원 번지 정말 기름 바른 기름 바른 기름 바른 발음 이었다 아 제가 힘 깎았어요 도 일련부 잉크병 무장해제 불조약 깎아 깎아 아니 왜 깎아의 가능한 거임 발차기 발차기 1-1킥 1-1킥 폭션 폭션을 굳이 안 아끼릴 필요는 없었나 아 근데 그럼 어차피 이긴 거라 내가 이겼다 심장 어접스 잉크병 구스텍 될 때마다 경로 쓰면되네 애완 슬라임 애완 슬라임 애완 슬라임 애완 슬라임 애완 슬라임 와 이 농작구만 정말 개웜 드럽게 하네 괜찮아 심장 심장 펴는 맛이 있구만 심장 폭행 심쿵 아유 진짜 뼛대를 때린 거야 원방님 그립습니다 내연골 엘리트 4마리 3100 딱 땜 센터 58힐 챔벨 59 약화 헬리퍼스 2400방어 헬리 근데 딱히 일 안 했어 어차피 순환인데 일하는 척만 했지 몰루표 카드 이랬지 100% 시권 0힐 아니 담배 3번 담배 굿 시권 횡령당함 시권 횡령당함 empresa 스포osse western 에선 estre 잘 ителя 스포어 정식 15 sociali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